안녕하세요 cwtl 입니다 자 오늘은 광택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광택내눈 영상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 드리려고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자 차량은 모합이구요 모합이 차량이고 자 일단은 한번 외관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막 잔스카라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게 스월마크라고 해요 스월마크 뭐 세차 자동 세차를 많이 돌려셔도 요런 것들이 나구요 그 다음에 그 수건 가지고 빡빡 문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요 지금 이 차량은 세차를 안한게 아니에요 세차까지 싹 다 하고 철분 제거도 하고 전처리 작업을 모두 마친 찬데 지금 스월마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깊은 기스도 좀 많고 요런데 보시면 지금 빛 이렇게 탁 비춰지는데 보시면 막 자갈자갈자갈 해가지고 있는게 다 스월마크에요 자 이런것들이 스월마크인데 광택을 내시면 이런게 없어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광택이 어떤건지 뭐 광택을 하면 그냥 광망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예 그래서 광택을 내게 되면은 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를 보여 드리려고 좀 줄이고 줄였는데 영상이 좀 기네요 자 일단은 전처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광택을 내기 전에 항상 지금 하는 작업이 마스킹 작업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광택을 내게 되면 도장면에 광택을 내는데 광택기가 움직이다 보면은 저런 유리 쪽에 있는 몰딩 고무나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이런데 광택기가 되게 되면 손상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곳에 손상을 안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다 합니다 자 저런데 지금 바르시는 데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에도 열 전도성이 약하기 때문에 광택기가 이렇게 막 굴러가다 보면 열이 나가지고 저 플라스틱이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 끝부분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저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풀로 마스킹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나 뭐 그런 곳에는 싹 다 마스킹이 이제 다 작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광택을 한번 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본 네트인데 딱 봐도 여기 지금 보이시면 홀로그레임 아 홀로그림이 아니구나 이 스월마크가 엄청 많죠 네 이제 초벌작업을 시작하는데 뭐 차주분들께서 작업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그 방향을 맞춰서 하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듀얼로 작업을 원하셨기 때문에 듀얼로 이제 광택을 합니다 공파운드를 뿌리고 지금 광택을 내는데 자 이 저번에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광택기는 듀얼 광택기고 자 패드는 듀얼 광택기도 마찬가지로 초벌 중벌 말벌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항상 하실때는 뭐 차량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냐 뭐 많냐 정냐에 따라서 패드도 좀 달라지고요 약제도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월리 있고 그렇게 깊은 기스가 없기 때문에 중벌패드와 약제는 조금 센 약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광택을 내시면 뭐 지금 뭐 잠깐 돌렸는데 스월마크들이 사라졌습니다 보이시죠 자 광택을 내면 일단은 광택을 내면 이런 기스들이 없어져요 자 이런 기스들이 없어지는데 컴파운드 특성상 광택기를 이렇게 쫙 돌리게 되면 이 컴파운드가 유분이 있습니다 뭐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 다 있어요 유분이 없으면은 광택기가 계속 돌면서 도장면에 마찰이 되게 되면 열이 나게 열이 나요 열이 나서 유분이 없으면 도장이 다 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컴파운드는 유분이 다 있고요 그러면 광택을 돌리게 되면 이 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스들이 덮이는 경우가 많아요 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린다고 끝나는게 아니에요 광택은 이게 덮이는게 많기 때문에 유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가지고 기스가 이게 진짜 잡힌건지 아니면은 유분으로 의해서 덮인건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고 광택을 그냥 이렇게 내고 세차를 하고 끝내버리면 세차를 하고 나중에 유분을 제거를 했을 때 기스가 그대로 또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말로는 이렇게 면을 본다 도장면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알콜 탈취제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를 뿌려가지고 기스가 정확하게 나갔는지 아니면은 덮인건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외매상사광택 이런거 있죠 뭐 싼거 뭐 10만원짜리 요런 데는 그냥 이 도장면 확인 안합니다 안하고 그냥 컴파운드 대충 덮어가지고 그냥 그냥 그 당시에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줍니다 왜냐면 뭐 중고차 팔때만 깨끗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대충 처벌을 했는데 홀로그램이 하나도 아 홀로그램이라다 자꾸 그 스월마크가 없어졌죠 자 없어졌으면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이소프로필 알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탈쥐나 도장면을 깨끗하게 만드는거죠 기름기 유분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얘가 진짜 기스가 없어졌는지 아까 말했다시피 덮인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분 부분마다 그래서 자 이제 뿌려서 닦았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수월들이 없어진게 확인되죠 아까 그 자글자글했던 그 기스들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초벌로 큰 기스들이나 눈에 크게 큼지막하게 보이는 애들로 지금 초벌작업을 일단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탈쥐를 이용을 해서 기스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자세히 이렇게 도장면을 띄워서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벌작업 그 다음에 말벌작업 이렇게 이제 세공정으로 나뉩니다 방택은 세공정으로 나뉘는데 제일 뭐 첫공정이 제가 봤을때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초벌이니까 큰 기스들을 싹 잡아줘야됩니다 자 지금 본네트 반쪽은 끝냈고 펜다도 보시면 이렇게 소울마크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섬동하게 자 이런것들 싹 다 없애고 깊 깊게 파인 그니깐 기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으로 끓는다든지 그것도 클리어층 투명층에 있는거는 지울 수가 있는데 너무 깊게 파여버리면 광택으로 안잡히는것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거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광택을 내시면 이렇게 클리어를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기스들을 전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광택입니다 지금 이제 핸들을 작업하고 있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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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프를 고맙습니다 예 자 혹시라도 광택을 셀프로 이제 하고싶어 가지고 뭐 유튜브나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셀프로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기 핸드에 보시면 이렇게 곡선 부분이 있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 튀어나온 곳 자 저기를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을 엄청 조심하셔야 되요 캐릭터 라인 곡선 부분 저기에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택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그 곡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튀어나온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광택기가 되어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부분만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곡선 부분이 있다면 대각으로 해가지고 평평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쭉 하셔야 되요 그래서 작업을 하셔야 안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최대한 빼시고 작업해야 되요 지금 핸드 작업이 끝나가지고 다시 알코올을 뿌려가지고 살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가지고 이제 한번 대장면 해볼까요 자 자글자글 했던 듀얼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깨끗하게 이제 깨끗하게 정반사가 된거에요 이게 자 광택은 난반사 정반사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난반사 즉 빛이 도장면에 탁 때렸을 때 안에 스월드리나 기스로 인해가지고 빛이 밖으로 못 나오는거에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게 난반사구요 정반사는 그의 반대로 빛이 도장면에 때렸을 때 그대로 튕겨져 나오는거에요 우리가 거울을 있죠 거울 거울 같은 경우에 정반사 그게 정확한 정반사입니다 딱 빛이 딱 때렸을 때 바로 튕겨져 나오는거 그렇게 도장면이 돼야 차가 멀리서 봤을때도 반짝반짝거리고 짙은 검은색을 끼면서 깨끗해 보입니다 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도 도장이 안 깨끗해 보여요 그 이유가 펄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빛이 바로 튕겨져 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택은 정반사인 도장면을 정반사로 만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거같아요 지금 하는 작업은 뭐 하는건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거에요 지금 하는 작업은 샌딩 작업 이라고 지금 이쪽 왼쪽 핸더를 저희가 작업하려고 보니까 도장이 결함이 있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결함이 뭐냐 도장면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잔스크리치라든지 이런것들 이외에 밖에서 우리가 야매로 도장을 하시거나 하시게되면 클리어를 너무 빨리 뿌리거나 아니면은 도료를 조금 안좋은걸 쓰거나 하시게되면 오렌지필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오렌지필은 또 뭐냐 우리가 빛을 이렇게 차에 대가지고 봤을때 예를 들어 십자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십자등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나와야되요 선명하게 나와야되는데 선명하게 나오지않고 귤껍데기같이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오렌지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오렌지필은 밖에서 공업사 밖에서 도장하는데 뭐 부분도색을 하셨다든지 뭐 그런곳에서 하시면 조금 그런게 많습니다 오렌지필이 뭐 부분도색을 하시거나 원래 원판이랑 도장이 칠이 똑같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그런거를 잡는거를 또 광택 가지고 잡아요 그런거는 일반 광택 뭐 싱글가지고 열을 많이 줘가지고 할수도 있는데 그런거 오렌지필도 잡고 도장결합 도장에 불량 도장에 칠 상태가 원래 도장 상태가 안좋다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이거를 샌딩을 치기전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이제 조금 반짝반짝 빛입니다 자 광택을 하면은 뭐 이런 샌딩 작업을 해갖고 도장 불량도 잡고 터치업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터치업을 한 부분이 볼록하게 나올수가 있죠 자 그런것도 다듬어가지고 다시 살리는거 그것도 광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럼 즉 레벨링 작업이라고요 광택집마다 뭐 광택집마다 해주는것도 있고 안해주는것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다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뭐 터치업을 하셨다 하시면 광택을 내실때 이야기를 하세요 요거 터치업이 되어있는데 레벨링 좀 해주세요 하시면은 알아서 한번 해주실겁니다 자 그렇게 광택은 광만 올리는게 아니라는거 그리고 뭐 광택 모르시는 분들이 뭐 1시간 뭐 2시간 해가지고 광택 끝나는줄 알아요 광택은 최소 못해도 또 6시간 이상은 이렇게 해야되요 지금 영상이 이제 18분인데 지금 본네트 반판 휀다 뒤에 휀다 이렇게 뭐 하고 앞범퍼 이제 작업중인데 이것만해도 지금 20분 18분 20분이 흘렀어요 자 이거를 차 전체를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벌단계구요 이렇게 한바퀴 초벌을 돌리고 또 중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택은 전처리와 전체 광택을 내는데 평균적인 시간은 최소 못해도 8시간 이상 걸립니다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광택은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광택은 소비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광택 하시면은 특히 이 여성분들은 왁스 바르는 거를 또 광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광택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차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쭉 이제 작업하는 영상들이 다 보일거에요 작업하는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다 보이실거에요 전후 전에는 아까 영상 다 보셨죠 후에 작업이 다 끝난 후에도 조금 이따가 나오시는 거 한번 보시면 아 광택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되구나 하시는 걸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택을 내실 때는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알코올 가지고 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하시고 광택을 내시면 그 기스가 또 올라와요 기스가 잡힌건지 유분에 의해서 덮힌건지 그거를 확인 안하시고 만약에 덮힌건데 그냥 아 지워줬구나 생각하시고 세차를 하고 나면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요 면은 그럼 잊지 그럼 면은 엽 면은 여기 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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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톤 칩은 안없어집니다. 스톤 칩은 스톤 칩을 메꾸는 방법을 작업을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며칠 안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작업전 사진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기스가 사라진 것들이 싹 다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촬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톤 칩은 안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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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영상은 광택을 하면은 차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찍은 영상이구요 광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 궁금하신 부분은 Q&A를 하다가지고 정확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걱정 부탁드리구요 자 여기까지 CW 리텔링 했습니다 감사합니다